자 이번에는 무엇무엇의 저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외국생활 좀 오래 썼는데 영어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항상 이 어부라는 명사 앞에 위치한 품사 앞전자를 써갖고 전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어부라는 전치사의 의미를 그렇게 공부해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수화로 나타낼 때 이렇게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이해하면 이 고리죠 고리 고리와 고리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? 어부도 뭐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붙고 또 붙고 그래갖고 누구누구 A에 B에 C에 D에 F에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자손을 얘기할때도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자손 누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또 어부를 쓰겠죠 그래서 연쇄고리 뭇뭇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바이바이